네 오늘은 삼성 갤럭시 핸드폰, 즉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라든지 패턴 설정하거나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하실게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설정, 즉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시고요. 그런 다음에 설정 안에서 잠금 화면을 클릭하세요. 잠금 화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 잠금 방식 드래그를 선택하시고요. 거기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 드래그의 모양을 또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드래그를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게 영원히 저장이 돼서 쓰실 수가 있고요. 그러면 그 다음에 비밀번호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질 거예요. 거기 보면은 이제 핀 설정이라고 써있지만 여기서 핀은 비밀번호는 뜻입니다. 거기서 자신의 숫자라든지 때로는 알파벳 같은 걸 겸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자 그런 다음에 비밀번호 힌트라는 게 있는데 이 비밀번호 힌트는 평소에 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그 비밀번호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을 말합니다. 좀 쉽게 하시는 게 좋아요. 어렵게 하면 안 되니까 아버님의 성함 아니면 자신의 어렸을 때 꿈 그렇게 하실 너무 어려운 걸로 하면 비밀번호도 찾으실 수 없습니다. 그렇게 해서 비밀번호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. 자 그 외에도 생체인식 즉 얼굴인식이든지 지문인식 그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고 자신이 쓰시기 편한 그런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우리 대사호TV 유튜브학교 사호쌤의 유튜브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 주신 안드로이드폰 비밀번호와 패턴 설정 방법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. 다른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저에게 문의해 주십시오.